잠깐만 제발 제발 내 친구익을 핀다 진짜로 고맨 고양이가 나오거든요 강아지가 나오네 안녕하세요 행국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바로 루키민즈 디사포인토 어드반또 라는 게임인데 점프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바로 가기 전에 제가 이 게임의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증식이 돼 뭐야 이거 미친듯이 늘어나는 뭐 섭섭섭섭섭섭 sieg 아주 미친 게임이야 아주 똥맛이 여기까지 풍겨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스타트업 해보자고 자 스타트업 자 게임 화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처음 시작인데 야 이 붉음이 아주 밝아 무브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해주고 R 누르면 리스타트 하자마자 시작을 하네 햄토리? 햄토리 말고 햄스터를 먹으면 뭐야 뭐야 안돼 아니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죽어버리네 이러면 어떡해 아무튼 진행해보겠습니다 고양이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진행해보자고 아니 멘트 방금 쳤다고 이씨 아이쿠들아 자 진행을 해보자 이거 생각보다 게임이 좀 맵다잉 응? 이런 게임을 줄 나도 몰랐어 뭐? 어? 아니 야 이거 뭐 거의 고양이 마리온데? 이 움직이는 수준의 고양이 마리오야 어? 와 C 아니 위로 올라가야 되나? 기다려봐 점프 와 위로 갈 수가 없거든? 여기를 어떻게든 뚫어보자 그치? 아 이렇게 이렇게 별거 없네 그치 이렇게 자 첫번째 리턴 메인 메뉴가 F2번 뭐 이렇게 윈도우 모드만 알려주고 있네 저건 뭐 나한테 필요 없지 지금 저장했어 자 아래로 자 저장했어 아래로 가면서 아니 왜 나랑 같이 안움직이네 뭐 처음만 병맛이지 뒤에는 뭐 병맛이 없네 발판이 날라가거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거냐?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 아니 설마 왼쪽 위에 리턴 투 메인 메뉴가 있거든요 한번만 눌러볼게요 한번만 아 뭐야 돌아가는거잖아 이어서 가자 아 이어서 한 되네 돌아가야되나? 돌아가 돌아가볼까 뒤로? 잠깐만 이게 뭐지? 아니 아니 어떻게 하라는건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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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웅 아 어디로 가라는거지? 어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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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 발견했거든요 저기 발판이 생겼어 아 나 여러가지 좀 헤맵지 응 저기로 발을 뛰면 돼 발로 밟아가지고 아 나 빡종일 뻔 했잖아 빡종할 뻔했어 그래도 이게 세이프 포인트가 많아서 좋네 여기 뭐 스프링 타고 벽치기 하는건가? 또또또또또또또 어 바로칼리언 쉬운데? 뭐지? 여기 뭐야? 그치? 아 좋았어 뭐야 이거 잉? 피하라는건가? 어떻게 하라는거지? 아 버튼 누르라고 저기 뭐 안오려운데? 별로 어려운게 없구만 별로 어려운게 없어 눌러주면서 탐피하기야? 안다 아 저기 반대편으로 또 가야되는거구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다 이 말이다 자 빠르게 이동 폭탄이 얼마 안나올때 이동해줘야되거든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눌러주고 바로 왼쪽으로 바로 왼쪽으로 좆나게 달리겨 자 다시 오른쪽 어 잠깐만 잠깐만 시발 시발 어 어 어 어 은근 난이도가 있네 어 아 총 3번이구나 어 저기 하나 내가 누를때마다 저기 폭탄 밑에 별이 없어지는 것 같아 정을 이제 봤네 정을 이제 봤어 바로 달려 바로 바로 달려 바로 아 자 다시 가보자 아니 미친 미친 게임아 미치겠다 진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다른 길이 있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난 여기를 어떻게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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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뜯으시구요 터져라 그렇지 터져라 폭탄시개 아 여기 뭐지 아 여기 무난한 점프하는 그런 것이잖아 근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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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죽어 야 역대급인데 아 어떻게 가라는 건데 어 어떻게 한거지 잠깐만 아 발판에서 점프를 누르면은 이렇게 뛰네 이렇게 스페이스바 조금씩 뛰네요 이렇게 여기서는 말이야 어 뭘 말이야 하는 말이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가 여기가 약간 중요하거든 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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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와 이걸 드디어 깼네 어떻게 먹어 그치 저장해줬고 이거 아 이거 뭐냐 응 아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닌지 처음에 죽는거 으응 점퍼 자 자 오른쪽으로 이쪽 이동 세 간다 엥 엥 너무 높은데서 떨어졌을거야 아니 아래로 가야되나 아래로 어떻게 가 엥 에잉 뭐라 써져 있는거야 에잉 뭐가 뭐라 써져있는거지 화이트 뭐 뭐 영어으로 잘 안보여가지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날 잡아먹으려나? 자 제발 내 친구에게 빈다 진짜로! 꼬맹! 방금 뭐지? 여기서 고양이가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와! 강아지가 나오네 이번에? 뭐 하자는 거지? 자 여기서 한 방에 뛰어보자 이번에 아까 고양이가 나오고 강아지 나왔거든? 자 한 번에 뛰어가지고 햄스터 보면서 통과! 와 진짜 힘들었다 진짜! 아! 햄스터 보면서 통과해 주면서 이거 먹어주고 저장해 주고 여기서 이거 타줍니다 주차를 알롱 기다려봐 자 타가지고 가보자고 으으! 점프! 그렇지! 아 야 제대로 해 제대로 집중 안하냐? 집중하자 자 내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가지고 바로 가로 가로 가볼 줄 아이가 으응 흥- 점프점isto 으아 그렇지 nä? الز어 뭐야 이거 뭔데? 잠깐만요! 흐안 너무 액션이 많은데? 가만히 있어야 되노? 하아우 자 그렇지 와 드디어 깨있다 에? 뭐지? 나 어떻게 했지 감당 와우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나 으응 그렇지 넘어가야 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쵸 와 저장해야 돼 이거 무조건 와 잠깐만 와 진짜 진짜 힘들게 깨다 진짜 힘들게 미쳤다 진짜로 아 깨지는구나 아래는 뭐지 아 죽네 자 깨지고 와 나 못 깰 줄 알았거든 와 진짜 거길 깨버렸어 아 꼴인가 봐 꼴 와 다 왔네 자 뭐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건데 뭐지 어떻게 해야되냐 여기는 또 뭔 개노답 여행이냐 지금 바로 죽는데 어 어 와 잠깐만 설마 설마 했거든 와 드래그가 되네 아니 아까 인트로에서 인트로에서 그거 했잖아요 이제 고양이 분식했잖아요 분식 아니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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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 분신 암튼 그거 했는데 마우스에게 드래그가 되네 와 혹시나 했거든 진짜 아니 이게 공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자 클리잉 꼴이 아니었어 아 꼴이 아니라 고트 염소였어 아 이 새끼들 봐라 이것도 마우스 안되나 마우스가 안되네 뭐하라는거죠 여기서 뭐하라는건데 아 이거를 다시 갖고와볼까 자 이거 갖고와서 바닥은 안되잖아 갖고와봐 갖고와가지고 이거 아 나 천재인가 천재인가봐 와 나 진짜 개천재 아니냐 와 공략이 없거든요 와 이거 뭐야 커맨드 땡큐 포 플레잉 디스 이즈 라스트 트랩 위 위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비 에이 비 에이가 뭐야 비 에이가 뭔데 위 위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비 에이라고 다 알았어 뭐야 이거 뭐지 엥 엥 엥 아 잠깐만 아 아 그건가보네 아 잠깐만 여기 편지에 이 트랩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아까 그 화살표 트랩 거기 있었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 비 에이 비 에이는 뭐야 위 위 아래 아래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건 네 한번 가보자 네 제껴주고 제께라우 제께라우 자 셋 둘 셋 넷 넘어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위 위 아래 아래 위 위 아래 아래 위 위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비 에이 위 위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비 에이 클리어 와 와 뭐 산다리야 이거구만 클리어 완료 야 게임 끝인가 뭐지 아 게임 끝났습니다 아우 지금까지 로케멘스 디스포인팅 압반도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